안녕하세요. 스파이크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벤크에서 출시된 조이 S2입니다. 기본적인 스펙은 DPI는 400에서 3200 DPI까지 변경이 가능하고 폴링 레이트는 125에서 1000 폴링 레이트까지 3단계로 변화가 가능한 양손형 마우스인 7버튼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폴링 레이트를 버튼을 눌러서 500, 125, 1000 이렇게 변경이 가능하고요. 이쪽에는 보시면 DPI 버튼이 있습니다. 색깔로 구분을 하게 되어 있고요. 빨간색이 400, 보라색이 800, 파란색이 1600, 초록색이 3200 DPI입니다. 그립 겸은 양손형이지만 크로 그립 겸이 가장 잘 맞는 제품이고요. 엄지 버튼이 제 손이 지금 F11 사이즈인데 그리 크지 않고 보통 남성 기준에서는 웬만하면 잘 맞는 사이즈입니다. 지금 좌측에는 앞뒤로 가게 버튼이 있고 상단에 휠, 좌우 버튼 이렇게 존재하는 마우스입니다. 지금까지 벤큐 조이 S2 마우스 외형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